얼마나 애정이 궁금하면, 애정이 필요하면 노래 제목을 애정이라 주셨을까요? 여러분 사랑, 많은 애정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애정의 주인공, 우리 금지진을 소개하겠습니다.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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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뿌렀던 그날이 불고나는 믿습니다. 미련이 남아서 왜 이렇게, 이렇게 빚어진 다음 날일까 아하, 그대를 그대를 보낸 건 아니였지만 미쳐질 줄 나 알았던 내 마음이 아직도 그대 곁에도 아하, 잊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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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그대를 그대를 보낸 것만이었지 내 맘이 미쳐질지 아하 내 맘이 아직도 그대 곁에 머물고 아하 잊을래 잊혀질 그날이 있으려만이 사랑하지 그 잊은 무엇인지 아직도 아직도 많길 사랑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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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덥죠 지금부터는 여름이 한여름이 된 것 같아요 여름때문에 참 아주 고생이 많죠 더워서 옷을 입는거죠 저도 여름이 최고 싫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그런가 겨울이 좋고